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 2022학년도부터 해서 EBS 연계 출제가 사실상 이제 끝난 거나 다름이 없죠. 뭐 평가원에서는 EBS에 대해서 간접 연계 뭐 어쩌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전혀 의미 없는 거라는 건 이제 한 2년간에 걸쳐서 명확하게 드러났고 자 그러면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EBS 직접 연계 그러니까 영어 독해가 이게 뭐 내신 시험도 아니고 그냥 지문을 똑같이 물론 문제는 변형시키더라도 이렇게 출제함으로써 사실 상당히 파행이 아주 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 입장에서도 이거 뭘 가르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방황하게 만들었었던 자 그러한 이 세월이 이제 끝이 나고 10년이 넘었었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적인 수능 영어 독해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력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닦아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독해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는 거 이전과 그 이후가 정말 영어 지문을 대하는 그러한 안목 시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자 여러분들한테 독해비 를 선보이게 된 거예요. 자 독해비 여기서 뭐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결이나 비밀이나 비법이나 그럴 때 이제 비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저 독해를 잘하는 것이 양치기 그냥 뭐 기출 뭐 한 두 바퀴 돌리고 뭐 어휘책 좋은 것도 몇 바퀴 돌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잘못된 통념들 자 이런 걸 싹 다 바로 잡아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독해력 길러주고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책 기획을 하고 지필을 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발간하게 된 그 교재 독해비입니다. 뭐 이제 이게 발음을 그냥 연음 시켜서 발음하면 도깨비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영어 독해 도깨비 같은 그런 놀라운 절대 신공을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간결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는 본 진도 들어가기 전에 1강 자 1강에서 자세하게 모든 아주 가장 근원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는 이러합니다. 자 시중에 지금 이 OT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발간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교재와 강좌 함께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패스를 끊어서 메가스터디 강좌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이제 교재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뭐 메가스터디뿐만 아니라 뭐 사실 시중 서점 그리고 뭐 인터넷 서점 모든 곳에서 다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간된 교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수능 독해 이제 입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입문과 함께 필요한 이론들은 사실상 빠짐없이 다 다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입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이유는 자 독해에 대한 이론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문이 어려울 필요는 없다는 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학습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영어 문장과 지문의 내용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다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완전한 기초나 기본이 안 돼있다 한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와 강의를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단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독해 이론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해를 가르치겠다고 표방하는 교재와 강의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정말 체계적이고 진짜 대한민국의 수능에 맞는 그러한 독해 이론을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다 의문 부호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냥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해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추구할 겁니다. 영어의 글은 내가 이 교재의 머린말에도 써놨지만 사실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적인 글 문학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심경 변화라든가 내용 일치라든가 또 뒤에 43, 44, 45 이런 장문 독해들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자 그거는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그냥 쭉쭉 다 읽어나가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적 해석 능력만 갖추면 사실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자 우리가 대학 수학력 시험의 본질에 맞는 논리적인 글쓰기 그런 논리적으로 쓰여진 글에 대해서 읽기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10가지의 논리 전개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어떤 효과가 주어지느냐 빠르고 정확하게 단락을 구조독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독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의 최소 출제 단위는 패라그래프예요. 단락입니다. 단락. 그러니까 단락을 읽는 데 있어서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물론 주제문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주제문이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와 요제는 함축적으로라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러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나 요제에 대해서 전개를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사전에 10가지의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즉 단락의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답의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 네 개는 오답인데요. 그 오답들이 정말 터무니없게 지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고 논점 일탈,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있지만 야 이걸까 저걸까 하고 무척 우리를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고밀하게 만드는 대단히 매력도 높은 오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매력도 높은 오답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러한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문장 단위의 해석만 잘한다. 또 어휘를 기출 어휘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휘들을 암기한다. 이것만으로 수능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것만으로 수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이 두 번에 걸친 자 그런 EBS와 이제 단절이 된 그런 영어, 수능 영어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독회를 해나가는데 대단한 체계가 필요하겠죠, 체계? 자 어떤 체계가 필요하냐? 먼저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문장 간의 의미관계 그리고 선후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체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시간 버는 글 읽기 자 시간 버는 글 읽기라고 해서 이 파트에 대한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 EBS 연계 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거의 뭐 폐지나 다름없이 간접연계는 그냥 실제 수능에서 그냥 못 보던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일이야. EBS 연계 출제 뭐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했었던 이거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냥 순수한 수능의 본질로서 돌아간 건데 그런 순수한 수능의 본질로 돌아가게 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 내 해결을 못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요. 자 게다가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게 무슨 뭐 한국사 정도로 만만하게 보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모든 통년들을 다 깨야 됩니다. 원래 수능 영어의 본질로 돌아갔어요.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2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간 거야. 그래서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 내에. 세상에 그 어떤 시험도 야 내가 너한테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모른 단어 있으면 그냥 뭐 핸드폰도 너 줄 테니까 사전 찾아보면서 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봐. 이런 영어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시험도 반드시 제한된 시간 내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도록 그러한 속도화된 문제 풀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논리 전개에 대한 특히 영어의 특징적 논리 전개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단락의 모든 문장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아 이게 주제문이구나. 아 이건 예시? 아 이건 상술? 아 이건 부연으로서 주제문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건 뭐 별로 비중을 두고 읽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이런 식의 판단을 가지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정확성을 담보하고 읽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 했었던 그러한 문항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요요를 반드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보이는 글 읽기 자 이제 고난도 유형들에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3, 1, 4, 2 구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31번 빈칸 추론부터 시작해서 빈칸 추론내문항 그리고 순서 삽입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난도 높은 유형문안성 또 이제 앞에 대의파항 유형에 있어서는 함의추론 자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고난도 유형이 될 텐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수험생들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해석만 주고장창하면서 곤혹스러워질 때 자 우리는 어 그냥 답이 3D 입체로 어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네 하고 파악해낼 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을 갖춰줄 특징적 논리 구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논리적으로 쓰여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설명될 수 있고 제대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글을 읽는 독자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여진 글을 읽을 때 읽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당연히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말 글이 그냥 한눈에 어 그냥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서 정말 정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 내에서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자 매력적인 오답도 피하고 그냥 답을 아주 손쉽게 고를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거대한 여러분들이 독해를 진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러한 좋은 방법분들을 어떻게 체득시킬 것이냐 자 두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나선형의 채화학습을 시키도록 할 텐데 우리가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파이어럴 하고 하는데 뭐 나선형 구조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 제롬 브루너라고 저 좀 하버드 학교의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인지심리학자, 뭐 교육학자 이런 분이고 자 그분을 통해서 뭐 그 이후에 많은 학습 이론들이 나오게 했지만 나선형으로 뭔가 나선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력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구조에 구조화된 학습이 실질적으로 학습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론을 제시를 했고 자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독해에 대한 이런 이론을 정확하게 체력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형편없이 쉬운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실전보다 살짝 낮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컨셉에 대해서 항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모든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찬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나가는 작업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끔 자 그러한 구조로 문제 예문들에 대한 걸 점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교재가 제시하는 대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잘 쫓아와 주게 되면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독해력을 반드시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와 강의를 100%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준비 과정이 있어요. 자 처음에 최소 독해 능력으로서 천일문 기본 정도의 구문 해석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바로 1강 들어가면 인트로덕션, 도입 과정에 있어서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할 텐데 구문이 왜 필요한지도 2023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고난도 했었던 문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될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문장 단위의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단락 독해가 가능해질 수 있겠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죠. 문장 해석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독해가 문장 해석으로 되지 않거든 문장과 문장 간의 그런 단락에서 사용된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 이런 유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문장 단위에 대한 해석이 안 해버리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래서 천일문 기본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 정도가 되어 있으면 수월하게 이 교재와 강의를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진도가 쭉쭉쭉 나가게 되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어휘력이에요. 자 그래서 매 챕터가 들어가기 전에 Essential Words and Phrases 코너를 마련을 해서 어휘에 대한 정리를 정말 충실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원래 어휘라는 것이 다이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모든 어휘는 다 다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의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자 아예 이 Essential Words and Phrases 자체의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표시되어 있는 의미 근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기 수록되어 있는 본문에서 사용되는 뜻이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모든 어휘에 대한 걸 사전 예습을 해둡니다. 예습을 하는 건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보면서 특히 모르는 어휘 표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서 충실하게 사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본문에서 독해를 해나가는데 어휘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습으로서 매 챕터가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를 해둡니다. 문제풀이 어떻게든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해놨고요. 그것이 이제 수능에 나타나는 실전적인 그러한 문제 이전에 그냥 간단히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실전 유형으로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주로 사실 가장 잘 틀리는 유형 빈칸 추론, 순서 삽입, 뭐 경우에 따라서 무관한 문장 고르기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 빈출 유형 어떤 특정 논리 구조에 특정한 문제 유형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릴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풀이 예습을 하고요. 책 속의 책으로 정확한 해석과 또 긴 지문 같은 경우는 구조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놨고 오답에 대한 원인까지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놨으니까 그 과정 절대 번거롭다 하지 말고 예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오답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면 맞는 문항이 동그라미하고 틀린 문항을 그을 텐데 주로 빨간 편으로 하겠죠? 그런 다음에 정답을 그냥 채점하는 과정에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틀린 문항에 대해서 그기만 하고 채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챕터에서 틀린 문항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틀린 것에 대해서 그냥 정답을 보고 그냥 표시해버리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 그와 유사한 출제 의도를 갖고는 문항 반드시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철저하게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한 복습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지금 이 강좌를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뭐 우리가 예비고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불과 2주 정도 후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기말고사 내신 시험을 치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신 준비를 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 빨리빨리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 12월이 가기 전에 완강을 다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1월 2월 겨울방학에 60일간 주말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사이에 뭔가 뭐 여러가지 뭐 설날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공휴일에 끼었다 할지라도 주중은 무조건 공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다섯 개 지문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자 수능 실감 하다. 하다라는 건 하루에 다섯 문항 완전 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운 걸 바로 다지기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적의 시기이긴 하지만 자 이거를 나중에 알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진행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자 집중적인 단기 완성으로 독해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뭐 언제 시작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를 1월에 끝냈으면 이제 이거를 2월 3월 만약에 3월에 끝냈다는다면 4월 5월 뭐 넘어가서 매일 하루에 다섯 지문씩을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독해 이론과 개념을 배운 것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적용시켜가는 이러한 훈련을 60일간에 걸쳐서 하게끔 그러면 자 우리 주중 기준으로 해서 한 주에 5일이라고 했을 때 매일 다섯 개 문항씩 하게 된다.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60일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총 300제가 되겠죠. 자 이런 300제의 독해 지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뭐 지금 처음 시작할 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가서 놀라운 정도의 그런 실력으로 반드시 발전해 나가고 그것은 곧 점수와 등급의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독해비 교제와 강의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수강해 주길 바라고 특히 우리가 1강에서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개념 그리고 2023학년도 이 교제와 강의 시작하기 가장 직전에 치러졌었던 자 이러한 수능시험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수능 독해 본질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거 포함해서 총 50분 28강으로 완강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첫 강의 1강이 이제 인트로로 1시간 이상 좀 길게 주어질 텐데 뭐 강좌에 따라서 5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살짝 일찍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보통 두 챕터를 두 챕터를 이거를 한 3강 정도에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총 18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럼 이제 27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총 이제 18개의 챕터에 대해서 총 27강이 될 거고 따라서 1강 인트로와 합쳐서 50분 28강으로 완강되게 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을 한 순간부터 모든 자 이러한 예습과 본수업과 복습의 과정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해 가면서 빨리 완강을 하고 그 다음 수능 실감하다 이 61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좌 독해비 교재와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실제 1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자 우리 열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